아리아, 정홍일이 누구야? 잘 모르겠어요. 아리아, 정홍일이...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그게 아니고. 아리아, 정홍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줘. 원하시는 팟캐스트를 찾지 못했습니다. 아리아, 정홍일이 누구야? 정홍일은 대한민국의 가수입니다. 2020년 싱어게인에 참가하여 2위를 하였습니다. 1976년 8월 30일에 태어났습니다. 에잉? 8월 30일? 왜 이래, 정보가? 처음 등록할 때 따로 상처를 했던 것 같아. 뒤에 수정을 했는데. 정홍일을 똑바로 얘기해. 아리아, 고마워. 오히려 제가 고맙죠. 저는 그저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. 너무 고맙네. 흐흐흐흐흐. 어허허. 흐흐흐흐. 처음에는